이 땅이 한 400병짜리 땅인데 저쪽은 아직 묘지가 우리집 쪽을 계속 파먹고 들어오는 둥글게 파먹고 들어오고 여기는 기촌하고 6년 만에 찾았어요. 저집이 저집이 이렇게 우리 밭을 파먹고 들어와서 한 대섯병 정도로 이렇게 유자나무 밑에까지 다 파서 우리 땅을 좀 해서 이거 전부 아주 큰 좀 이게 해서 지금은 우리 땅이 됐죠. 이게 유자나무 밑에까지 이 집이 갖고 있더라구요. 지금 고구마 심어진 자리 그리고 내가 저 일직선으로 이 담을 싸버렸어요. 돌담을. 이게 지금 우리 다시 찾은 땅이에요. 아 저기 이제 저쪽으로는 Y기업 하수인들이 독을 던져요. 참 아 인간이 살면서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는 줘도 안 가진대 내꺼 아니면 아 인간이 살려줄거예요. 아멘